우리들의 영성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책을 맛보는 시간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은 혼남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어느 면으로 보나 훈남이죠. 가톨릭 출판사의 훈남 임찬양 베드로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을 소개해드리는 크리스 크리스입니다. 자꾸 그러시면 혼나요? 제가 저번 그 방송을 보고 나서 좀 겸손해야겠다. 혼남 안에 감정이 너무 많이 섞여서 약간 부정하고 싶은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은 좀 차분하게 해보려고 그래서 오늘 소파에 앉으셨을 때 떨린다고 하셨군요. 또 이 얘기 들어서 팔짝거리는 제 마음이 팔짝, 팔짝 약간 차분하게 아까 성심 예수님의 심장 얘기했는데 우리 찬양팀장의 심장입니다. 그렇죠. 저는 안 죽어서 이게 문제예요. 너무 팔딱팔딱 거리니까 예수님처럼 네, 팔짝거리는 마음으로 오늘은 어떤 책인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목부터 아주 특별한 성심의 메시지라는 책입니다. 성심의 메시지? 굉장히 비장합니다. 붉은색 표지부터 성심을 표현하는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가요, 팀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고요. 이 책이 원래는 다른 형태의 책으로 나왔다가 중간에 한 번 표지가 바뀌고 다시 이런 형태로 돌아온 계기가 있고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신자분들께서 또 많은 독자분들께서 사랑하셨던 책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첫 장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요세파 수녀님에게 하신 말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세파 수녀님? 네. 이 책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그 스페인 분이신 요세파 수녀님이 예수 성심 수녀회에 입회하셔서 수도 생활을 하세요. 한참 하고 계시는 중에 되게 젊은 나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예수 성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네.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기록해서 많은 이들에게 나의 성심을 알려라 라는 인물을 주시고 후에 1923년 12월 29일에 수녀님이 일찍 돌아가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드디어 책으로 나오고 교황청에서 그때 당시 교황님이셨던 비호 12세 교황님께서 이 책을 직접 추천하시면서 예수 성심에 대해서 너무나 잘 담겨있는 책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까요? 네. 읽어주시죠. 이거는 교황 비호 12세께서 말씀하신 거고요. 나는 예수 성심께서 당신의 겸손한 종인 요세파 수녀를 당신의 은총으로 감화시키시어 당신의 위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있는 책을 펴내므로써 예수 성심의 사랑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예수 성심에 대하여 굳은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가련한 죄인인 우리 모두가 예수 성심에 무한하신 자비를 믿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직접 추천해 주셨어요. 그 부분이 지금 책의 서문인 거죠? 네. 머린말 부분에 잘 담겨있어요. 그러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아까 얘기하시기로는 지금 개정도 몇 번 됐고 새롭게 표지도 만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들이 있는지도 짚어주시면 이 책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성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그때 발현하셨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당신의 성심이 어떻게 존재하고 계신지 그래서 정말 그 표현이 내가 이 감실 안에 너희들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근데 왜 나에게 오지 않느냐 그러면서 정말 절박한 재발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면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한 부분이 있고요. 다른 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셨을 때 그 순간에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그 순환을 버티셨고 감내하셨는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순간부터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때의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담겨 있어요. 뭔가 굉장히 든든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책에 나의 성심을 태우는 사랑의 불길은 너희가 지니고 있는 온갖 장애와 어려움을 불살라 없앨 것이다 라는 이런 글귀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을까요? 아까 앞에 신부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성심에 대해서 날마다 좀 생각하고 떠올리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죄를 짓고 나면 매번 비슷한 죄에 똑같이 넘어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조금 저 스스로한테 굉장히 실망하게 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내가 33년 동안 똑같이 이렇게 죄를 지어야 되나? 나 뭐하러 믿는 거지? 내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 민망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조차도 제발 나를 봐라 제발 나한테 와라 나에게 말을 해라 나는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위해서 지켜보고 있고 너를 위해서 마음을 주고 있는데 왜 나를 보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죄책감이라든지 또 혹은 자신의 싫은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특히나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정말 잘 볼 수 있는 책이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제 얘기네요. 자꾸 넘어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저도 제 자신을 되게 자책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새해 계획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요거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계속 못하고 못하고 못한 걸 보면 작년에도 그 계획을 했거든요. 분명히 영어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계속 3페이지 이상으로 안 넘어갔어요. 지연씨는 너무 완벽주의자라서 그래요. 그것도 그렇긴 한데 그런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서 성심이라는 단어 자체를 다시 보게 되는 느낌도 있고요. 뭔가 마음이 보들보들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럴 때일수록 찾아야겠다. 내가 넘어질 때 아까 지연처럼 자책학원을 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부족하니까 당신이 더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예수 성심께서 바라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이 아닐까? 그리고 그 자체가 예수 성심 아니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렇군요. 그럼 팀장님께서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 성심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변하셨는지 한번 좀 궁금합니다. 전곡을 찌르시는 질문을 하시는 어려운 질문 사실 저는 이게 개인적인 마음의 변화라고 해야 돼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우리 오다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약간만 공개하자면 읽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지식으로 알았는지를 좀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머리로 알았는지? 네, 저도 신앙생활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을 해서 약간 자부심 아닌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래 했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정말 절박한 마음 예수님이 나를 생각했을 때 얼마나 절박하고 절절했고 애절했는지 그런 마음들이 약간 읽고 났을 때 나서도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신부님 말씀하셨을 때 날마다 떠올리면 좋다 하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알았는데 이 책 읽고 나니까 그게 약간 차우리듯이 계속 마음에서 우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약간 글썽글썽 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 정말 너무 문의가 다운드는 것 같아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6월이 특히나 우리 신자들에게 예수 성심 성월이라고 해서 기억해야 될 달이라고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저처럼 성심이 뭔지 한번 느껴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제가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참 뭐든지 그래요. 너를 사랑해! 이거보다는 옆에서 조금씩 조금씩 챙겨주면서 그렇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사실 최고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 책이 그런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어떤 부분을 오늘 낭독해 주실 예정인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지 또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얻게 되는지 예수님이 딱 말씀해 주신 부분 있어서 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의 성심은 너희의 모든 어려움을 알고 동정한다. 너희가 나와 결합하되 예사롭게 결합하려는 것은 싫다. 나는 이 결합이 서로 사랑하여 곁을 떠나지 않는 진정한 사랑의 결합 영원하고도 긴밀하게 맺어지는 결합이 되기를 원한다. 대화는 늘 못하더라도 마주하고 있으면 서로 마음을 주고 정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와 위안 속에서 있으면서 설령 번민과 비해가 너희를 엄습해 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라.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으니 나를 바라보고만 있어도 너희는 내 성심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영혼들에게 나의 성심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말해주려 한다.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나는 모든 영혼이 다른 것에는 시선을 주지 않고 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제발 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여 내 사랑을 예사롭게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나의 성심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도 거북스러운 일도 아니다. 감미롭고도 쉬운 것이 바로 내 사랑이다. 이 사랑의 높은 단계 오르려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할 필요 없다. 너희는 크고 작은 행위를 순결한 지향으로 나의 성심과 친밀하게 결합시키면 된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나의 성심이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성심의 메시지 중에 일부를 임상현 베드로 팀장님이 읽어주셨고 저는 들으면서 몇 번은 안 했지만 성체조배 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사랑을 주고 그리고 받고 그걸 예사롭지 않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말과는 정반대로 저는 성체를 보면서 예수님께 제 피곤을 드렸고 숙면을 받았거든요. 잤다는 얘기죠. 그럴 수 있죠. 이집원 딸에는 정말 성체조배 한 번 정도는 해야겠네요. 마음을 다해서 그래도 성체조배를 그래도 한 주에 한 번은 어떻게든 말하면 해야 될 텐데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성체조배의 시간이 숙면에서 묵상으로 좀 바뀌더라고요. 정말요? 저도 참 그거를 힘들어해요. 가면 약간 어둑어둑한 조명 안에서 감시를 가만히 보는 게 그럼 약간 귀가 멍해지는 것 같고 정신이 약간 살랑살랑 이렇게 나오면서 어느 순간에 가자 이렇게 일행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읽으니까 제 귀가에서 예수님이 자꾸 뭔가 말씀해 주시는 느낌이 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상상력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분을 상상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 능력을 주신 것처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되게 츤데레 사랑법이라는 저는 그 한 줄로 표현하겠어요. 내가 너 되게 사랑하고 챙겨줄게. 나만 믿어라. 약간 이런 느낌? 해줄게? 이런 느낌. 그러니까 믿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죠. 저도 참 이대로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막 조는 것부터 해보자. 가서 일단 대면하는 막심어가 되어보자는 생각이 좀 더 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성체조벨을 그렇게 자주 하는 게 아니라서 일단 그거부터 해보자. 오늘 예수 성심을 가장 잘 받아들이신 분 아니실까. 졸더라도 대면을 하자. 역시 엘리트. 어떤 모습으로라도 나와라. 잘 이해하신 것 같아요. 거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각자 다짐까지 하면서 가톨릭 출판사에 나온 성심의 메시지 이 책 우리 가톨릭 출판사의 임찬형 배드로 팀장님과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